전상현이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올 시즌 51경기 50과 3분의 1이닝 투어하면서 5승 5패 13홀드와 7세이브 4.47의 평균자 침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초고볼입니다. 그러나 반대 두구가 됐습니다. 2볼입니다. 전상현 선수의 닉네임이죠. 빠른 공을 내가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골입니다. 높은 공 타격 파울입니다. 높게 떠올랐습니다. 파울입니다. 다시 높게 뜨면서 파울입니다. 두 선수의 아홉 번째 공입니다. 이제 열 번째 공을 던지는 전상현입니다. 파울입니다. 전상현 선수는 지금 김건희에게만 열 한 번째 공을 던집니다. 11곱째 승부. 기아가 3명의 투수로 한 점차 레이드를 지켜갑니다. 8회로 가겠습니다. 고척 스페이더입니다. 기아가 3명의 투수로 한 점차 레이드를 지켜갑니다. 지호입니다. 7회의 전상현 선수의 우연이의 유전체로 한 점차 레이드를 지켜갑니다. 고척 스페인공은 공항에 현장자로 한 점차 레이드를 지켜갑니다. 사고가 바로 이 공을 던지게 됩니다. 기아가 3명의 아홉 번째 공을 던지게 됩니다. 전에amblingnam을 할 때에는 어떤 공을 던지게 됩니다? 9회의 전관은 정해수는 181만el까지 태어난다. 10회의 전장 ahead의 기아가 3명의 유전체로 한 점차 레이드를 지켜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